옷이 다 늘어났어 핸드폰을 왜 포기하나 한대? 핸드폰을 왜 포기하나 한대? 핸드폰을 왜 포기하나 한대? 진짜 흔한 집사들의 모습이다 한 손에 핸드폰 한 손에 장난감 오오오 엄청 큰일까?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라떼도 왔어. 라떼라테, 어머님도 오시고. 아 나 여기 지금. 왜 인기지 centimet지! 보관에 귀를 비벼 수 있다 도착해 비사람의 기름에 맞추는 다음 노래방 티티 무산 코나 배고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깨물었어? 약간 불러요? 석양이 마이크 떠 이제 구우고싶어 아까보다 큰 거짓말이에요 구우고싶어 가족들에게 다른제니의 압박놀리를 잘라요 알았어 마스크 입었는데요 여기 짓던 속에 눈 위좌 마음의 검은색 도시락을 하고싶은거같은거같아요 ㅎㅎ 가끔씩 먹어야지 등엄마여 누나 아깝게 잘 먹었어요 ㅎㅎ 오리오오오 Home, Home Home, Home Home 아이스 노래 너무 좋아 두번째 밀려 Vid 오리오오오 저렇게 오는 중 위치 오리오오 어이 죽음 오싱 슈퍼맨 아 옷이 다 늘어났어 브이넥 됐는데요 유넥 브이넥 이뿌리 뭐야 꼬리 깨물어 아하 아오 Reggio 어디야 어디야 모르겠다 그러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